강원도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회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의장인 권영열 의장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 그리고 권영열 의장의 의정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권영열 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초대의장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한 시청자 여러분들과 도민들께 인사 카메라를 보고 인사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영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출범을 했는데 원래는 11대 강원도의회의장에서 초대의장이 되셨잖아요. 특별자치도의회로.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1395년에 강원도라는 명칭이 제정된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다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폐강지역, 군사보호지역, 적경지역, 동해안권이 전부 기재에 묶여 있어서 발전을 못했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동안 기재에 묶여있던 산림, 환경, 군사농림 등 4대 기재가 이제 혁바되면서 강원도로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면서 최첨단 산업과 산업, 관광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재정적 권한을 우리 강원도로 이양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를 견제 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이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입법부 강화는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영향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좀 많았었는데 도의회에서도 좀 앞으로도 더 법안 통과나 추가적인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행안부에서 파행되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는 5월 8일에 개최된 지도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신속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돼서 주항정부의 국회에 전달하였고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5월에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또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에는 발표했으며 22일에는 도의회 앞에서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이 결일대를 열었고요. 24일에는 49명의 의원이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화표에서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빈 껍데기로 출발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25일에 강원특별법 자치도 정부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별자치도 정부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 의원은 뭉쳐야 산다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강원도 의원을 예민하고 강원특별법이 행안에 표류하고 있을 때 김민태 지사님과 또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강원도 의원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1일 628년 만에 강원특별법 자치도가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강원특별법 자치도 시작부터 빈약했던 만큼 사실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례발굴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제주나 세종처럼 무엇이 특별한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사실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도지를 얻게 된 게 2006년에 최초로 수정가격된 법안이 조항의 620개월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자치도법은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최소한의 조문관 단계에 있어가지고 23개항에 불과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법안의 부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137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결국은 84개 특례만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법 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각종 기제를 풀어서 첨단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도체나 바이오헬스, 스마트농어, 수소에너지 등 위례형 산업기업을 유치하여서 일자리가 넘치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저희와 같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례삼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응하여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3선 의원으로 지난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계신데 이거를 곧 1년이 지나왔는데 초대의장이시잖아요. 며칠 지났다고 해야 될까요? 1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 7월 1일에 제11대 강원도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선춘적인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을 갖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관제 도입, 지방의원회 설치, 가원 특별의원회에도 설치 출범까지 가원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원도 발전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가원 도민 여러분의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쉽다고 생각하면 하는 점은 특별법이 이번에 137개가 상정됐는데 84개원만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가원도 의회에서 특례안을 상정했으나 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 혁정, 정책 지원 전문 인원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차 개정안이 될 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특례 중에 의회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아쉬운 것으로 좀 있는데 사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됐던 정책지원관 제도이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솔직히 이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신가요? 체감하고 있죠. 가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2022년 6월에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했고요. 2023년 1월에 12명을 채용해서 현재 18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6명을 또 추가 채용해서 총 24명이 정책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도의원들은 회기 때는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으로 정말 바쁩니다. 비회기 때는 또 지역구에 가서 행사장 챙기려는 바쁜데 다양한 정책이나 이슈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향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아주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원들의 요즘에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반을 지켜보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과거에 비해 발언 내용의 깊이와 복이 훨씬 깊어졌고요. 넓어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도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한 열정과 노력뿐만이 아니고 정책지원관들의 땅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갖게 되면 지방의회도 영향도 국회 못지않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의원 2명당의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성하여서 최소한 도의원 1명에게 1인 보좌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국의자 1단에서 1인 보좌관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의원보좌관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해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국시도의장담이 시군구에서 지방의회 조직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계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다르게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현실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종색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기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조직권과 예산권이 우리 다 의회로 넘어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면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유목요연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구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릉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7월에 강릉의 제2청사가 신설이 될 텐데 과제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근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조직개편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절차상 문제 이것도 시작해서 확장이냐 분산이냐 이런 논란 합리성과 또 효율성에 대해서 또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2청사 신설은 지역의 영동과 영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청 소재지가 춘천에 있다 보니까 영동분들은 행정 그런 일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 거리상에 원거리다 보니 힘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제2청사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 이번 도의에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 통과가 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박힌 절차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도의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청사 개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조례한 의결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간공통재정운용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대체 편성하였는 것입니다. 제2청사 신설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지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초대의장이시잖아요. 초대의장으로서 굵직한 현안들을 챙길 일이 많지만 지역구에 대한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점 두고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의장으로서 공식일정이나 회의가 아닐 때에도 정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일정이나 현안에 대해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의장으로서는 지역구뿐만 아니라 가운도 전체를 현안이 있을 때는 가운도 전체를 챙기면서 아우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도의장에 대한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를 믿고 또 뽑아주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잘 아는 일꾼으로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길을 기울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역 행사나 지역구 현안 챙기시고 그런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돌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의장으로서 평일에 다 일정 소화도 하시면서 또 주말에도 지역도 챙기셔야 되는데 요즘 다들 주 5일째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이 정치인들의 주 5일째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우리 지방정치 강요의회만 하더라도 주말이 더 바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11대의회 초대의장이 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어떤 데 보면 어떤 때로는 식사를 못할 정도로 행사가 많고 축사를 하러 가라고 하면 의장이 안 가면 또 엄청 소원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전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어떤 때는 인제에서 행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정선 하이원엔드까지 가자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야말로 운전기사들 우리 운전 주무관이나 우리 비서관들하고 가는데 뭐 때로는 식사는커녕 두 끼를 걸을 정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장이라다 보니까 지역 현안은 당연히 하지만 18개 시군에서 모든 현안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의장한테 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감에서 소원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18개 시군에서 우리 의원들도 가다가 안 되는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내일처럼 내 지역구가 아니라 강원도의장이라는 18개 시군의 전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내일처럼 구석구석을 챙기는 저의 임무다시 행하고 다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금 도의원 1인당 1명씩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의장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는 게 사실 만만치 않고 특히 의장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의회, 도의원, 광역 의원이라는 것은 내 지역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이 이런 연구가 필요할 텐데 지금은 어려우신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도입이 돼서 정책지원관들이 도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 의원이 49명입니다. 지금 그나마 정책지원관 제도가 돼서 지난해 6월에 6명을 뽑았고 지난 1월에 12명을 뽑았고 현재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2명의 1명꼴로 되는데 이번 8월에 마주 뽑아서 24명이 됩니다. 의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들이 강원도 예산이 9조 정도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죠.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4조 한 5천억 원입니다. 우리 의원 한 사람들이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다 봅니까? 솔직한 말씀드리면 예산서가 1월 많은 예산이 한 보따리가 오는데 이 예산서가 한 5일 전에 도착합니다. 주말에 가면 행사장 쫓아다닐래 이 예산서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합니다. 보좌관제가. 1인 2인도 필요 없습니다. 1인 보좌관제가 필요해서 그야말로 언제라도 함께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 현안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보좌관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는 9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좌관제가 있음으로써 누가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국 의상단에서 지금 보좌관제가 되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회에서도 맡아가지고 하루빨리 보좌관제가 정책이 되도록 해서 우리 강원도가 보다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이 예산을 전략하고 불효구입판 예산이 아니라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정말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제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결에 계셨던 분인데 행사장 안 가고 예산서만 봐도 시간이 안 된다고 절대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을 어떤 때는 밤을 세월 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예산의 낭비라든가 무력을 우판 예산 선심선 예산 이러한 예산 송호성을 끌어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강력의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특별자체소 출범으로 인해서 의회의 역할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새 시대를 맞아 도민 여러분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완인된 특례안에 대해서는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 의회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로이 시트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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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